다음 가수는요. 우리 또 임원이면서 노래 잘하고, 꽃미남이고, 옷자리고, 대구촌발본받고 맞아요. 대구 전체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의상이 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상이 멋있어요. 원래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군요. 근데 오늘 더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군요.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최고래요.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지훈 가수입니다. 네,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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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왼쪽 진룸 잊지 이 손만두 헤만두 나의 왼쪽 내 사랑 나의 왼쪽 내 사랑 나의 왼쪽 내 사랑을 위해 안 끝이 꾸준히 힘겨내리 눈도 없이 사랑은 나의 왼쪽 내 사랑은 나의 왼쪽 내 사랑은 나의 왼쪽 내 사랑은 나의 왼쪽 언제나 이 손만두 살아나보지 어떤 신분으로 남길 만에 신고 사랑은 나의 왼쪽 사랑은 나의 왼쪽 나의 왼쪽 진룸 잊지 인성은 나의 왼쪽 해결과트리로 나의 왼쪽 내 사랑 나의 왼쪽 내 사랑 나의 왼쪽 내 옷이 내 사랑아 내 옷이 내 옷이 네 감사합니다